안녕하세요 최숙윤 작가입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 복지라던가 그런 시스템들이 통째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작가들한테 뭐 거지 적선하듯이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지 진짜로 예술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우리나라가 예술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이게 예술의 전당에 있는 기부함이라고 합니다. 예술인을 지원하는 예술 기부 캠페인 예술의 전당은 여러분의 기부금으로 코로나 시대를 맞아 무대를 잃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싹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굉장히 저는 이게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술인들이 거지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굶어 죽은 시인 있잖아요. 굶어 죽은 시인이 있고 최소한 예술인들을 굶어 죽이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예술인 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굶어 죽는 사람을 살리지 말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저는 참 이게 참 왜 그 사람이 굶어 죽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아무리 기부를 하고 먹을 걸 나눠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나라에 산업을 키워주고 산업 생태계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래야지 거기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맨날 가서 빵이랑 우유 나눠준다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기부하는 단체들 우리가 기부한 돈의 절반 이상은 그 단체 유지하는 데 들어가죠. 우리나라 문화예술복지 그런 단체들 단체들 유지하는 게 유지하는 비용 아무튼 뭐 이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차라리 후원으로 바꾸면 되잖아요. 네. 후원으로 바꾸고 뭐 좀 나라에서 홍보를 해서 홍보를 해서 공연이 있는데 이런 거 하면은 그 온라인 공연을 한다든가 미술이 아니더라도 아마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미술 쪽보다는 공연예술 쪽일 거예요. 미술은 오히려 호황을 맞은 것도 있는데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이다 보니까 공연을 많이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요즘에 케이팝이나 전세계의 그런 아이돌 아니면 가수, 콘서트 매출이 오히려 코로나 이후로 더 올라가는 거 아세요? 비대면으로 온라인 콘서트를 해가지고 굉장히 매출이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할 일은 이런 클래식 공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연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을 온라인 공연을 하게 하고 진짜로 공연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돈을 보고 볼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해주고 뭐 좀 아니면 포인트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우리 불쌍한 예술인들한테 적선합시다 식으로 하는 거는 예술인들한테 도움도 안 되고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으니까 예술인 정책이 산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예술인 정책들이 보기에는 괜찮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봤을 때 리포트를 봤을 때 이런 도움이 되는구나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예술가들에게 물론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죠. 지금 하고 있는 제가 많은 정책들이 완전 다 뻘짓이라고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술에 대한 생태계를 만들어갈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 예술가들 굶어죽진 않게 해야지 적선하듯이 더 문제는 그러면 그 돈이 진짜로 힘든 사람들한테 가느냐는 거예요. 굶어죽은 시인이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핸드폰 요금도 못 내고 집에 컴퓨터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어떻게 가서 그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집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나라에서 주는 정책은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받아가요. 취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실효성이 없고 어쨌든 생각 자체가 불쌍한 예술인들 밥이나 먹게 적선하자라는 식으로는 이건 절대로 우리가 선진국 예술 문화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퇴행적인 적이 진짜 무슨 이거 뭐 문화 후진국인 거죠. 그러니까 작가들 예술가들의 수준은 높은데 그 위에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주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참 개탄스럽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있어야지 하냐 아닙니다. 기부를 한다라는 발상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검색해본 바로는 2018년도 이때는 코로나도 없었잖아요. 서울 문화재단 문화예술 소액 크라우드 펀딩 소소한 기부 진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도 참여 프로젝트를 모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아요. 보면은 시민들의 작은 힘을 모아 예술을 웃음 짓게 하는 기부 프로그램이라는 뜻으로 뭐를 기록한다고 하는데 그냥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면 됩니다. 크라우드 펀딩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름을 기부라고 했었어야 되냐 내가 예술을 좋아하면 후원을 한다거나 그냥 펀딩을 한다고 하면 되지. 소소한 기부를 한다라는 게 예술가들이 무슨 그지입니까? 네? 그러니까 인식 자체가 음 음 예술가 들을 뭘로 보고 있는 건지 예술 산업 자체를 지금 이제 케이팝 영화 막 게임이나 이런 컨텐츠 컨텐츠를 가진 예술가들이 우리나라에 자동차나 뭐 이렇게 반도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점차 성장하는 전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의 컨텐츠 예술에 주목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나라에서는 불쌍한 그지들 기부해가지고 좀 살려줍시다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냥 후원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뭐 연말 같은데 후원의 밤 이러지 기부의 밤 이러진 않잖아요 뭐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서 기부랑 후원이랑 뭐 큰 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기부랑 후원이라는 거는 느낌 차이가 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아트서울 기부투게더 아예 뭐 이런 사이트 자체도 만들어놨죠 예술 후원 캠페인 후원으로 하면 되죠 그냥 네 한번 활용실적서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부금이 이렇게 1년을 다 하게 되면은 1년에 20억 정도가 모였다라고 해요 지출을 보면은 예술단체 지원 문화예술 사업 운영비 예술단체 지원 예술단체 지원 예술단체 지원이 굉장히 많네요 한국화과협동조합 3천만원 한국대중음악산정위원회 한국화과협동조합에 또 1억원 들어갔고요 음 아 굉장히 많은 게 있어서 제가 다 뭐 얘기하긴 그렇지만 글쎄요 한국화과협동조합에 음 제가 이거 뭐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한국화과협동조합에 굉장히 많이 갔네요 한국음악협회 물론 받아서 좋은 데 쓰셨겠죠 좋은 데 썼을 텐데 제가 뭐 여기서 했었던 행사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거는 뭐 했던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2021 예술기부 숲속음악회는 전성무료로 진행이 됐대요 전성무료로 왜요 예술가들을 위해서 하는데 왜 이걸 전성무료로 하나요 음 이 공연 티켓을 돈 받고 팔아 팔면 안 되나요 왜 기부를 받아서 이 행사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무료로 공연을 하죠 클라우디 펀딩을 한다라는 건 음 이 공연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이거를 이렇게 그 표를 미리 주는 거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전당 예술기부 숲속음악회 예술의 전당과 금호문화재단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뭐 전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만 음 예술의 전당 음악영재분들 또 예 지금 초등학교 뭐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공연 기회가 필요하겠지만 이러면 원래 취지랑 많이 다른 거 아닌가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든 예술가들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거를 기부를 받아서 공짜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술은 돈을 값을 지불하는 거고 사람들이 예술을 보고 싶으면 예술도 하나의 산업이다 사람들한테 인식을 그림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그림은 돈 주고 사는 거고 공연도 공짜로 보는 게 아니라 돈 주고 사는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경제적인 선순환이 돼가지고 해야지 공연 예술인들이 괜찮아지지 이걸 기부를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우리가 출연료 줄 테니까 사람들한테 무료로 공연해라 그런 것도 가끔 필요하겠죠 근데 이게 진짜 예술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들이 다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대간비도 내고 해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펀딩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걸 받아가지고 나라에서 티켓을 좀 많이 파는 거죠 그래도 살 사람들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작위로 기부를 받아가지고 공짜 공연들을 공짜 공연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라에서 사실 돈 받았는데 이거를 또 돈 받고 공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공연할 때 뭐 그런 공연도 있겠지만 예술가들이 자기의 컨텐츠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지불해서 나이가 자궁심을 갖고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거 돈 내고 볼만하구나 그럼 다음에도 또 돈 내고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이거를 좀 선순환하게 해야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 기부금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소수라는 거예요 어차피 소수예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있는지도 사실 몰랐는데 이걸 알고 지원을 잘하고 자격요건이 되는 자격요건을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격요건 맞추는 데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데들이에요 아무튼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를 기부한다라는 거를 타이틀로 걸어놓고 사람들한테 예술에 기부를 하자라고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고 앉아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제가 올해 사실 개인적으로 초반에는 플라스틱 해가지고 환경단체에 100만원 기부했었고 최근에도 제가 한 300만원 정도 기부를 했었고 제가 연말까지 조금 더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예술 기부 캠페인이라고 하면 예술가들이 자기 예술로 밥도 먹고 살 수 있고 돈도 잘 벌어서 외봐도 취득하고 그걸로 기부를 하는 게 정말 아름다운 그림 인 거지 예술가들을 거지로 보고 이렇게 기부를 하자 예술가들한테 라고 하는 거는 정말 방향성이 잘못됐다 차라리 후원이라고 하든가 펀딩이라고 하는 건 저도 펀딩을 몇 번 진행을 했지만 내가 그림 전시를 하거나 책을 발간을 하면 그 책을 미리 파는 게 펀딩인 거예요 나라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게 펀딩이 아닌 겁니다 이렇게 하면 천만원을 모아도 개인 한 명한테 천만원이 큰 돈이 아니거든요 전시하거나 책 만들거나 하는데 근데 그거를 다른 방향으로 쓰면 그 천만원이라는 돈이 수십 명한테 나눠갈 수도 있겠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잘하는 쪽으로 한다고 하면 아무튼 오늘은 좀 제가 항상 지적을 했었던 우리나라 예술 이런 뭐랄까 단체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한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ifi